아, 왜 떨어진 거야? 뭐야, 왜 떨어진 거야? 말라서 떨어진 거야, 아니면 누가 떨어트린 거야? 떨어진 애라고 사이즈를 비교해 보면 얘는 이 말이야 얘는 비켜봐봐 비켜봐봐, 사이즈를 비교해 보면 딱 떠버리네 너는 떨어지지 마라 깜짝이야 거차 치아 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보면 지금 flower, flowering and fruit 해서 one and half cup에서 two cup에 nine liter water. 지난주에 제가 물을 한번 줬었거든요. 그래서 9리터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알고 있고 얘는 한 컴만 해서 물을 채워가지고 물을 한 요정도까지만 채우면 9리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채워가지고 하나씩 줘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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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